Q. 두 중둔을 위해 한 장 쉬면 뭐 하겠니? 솔직히 저는 땀을 별로 흘리지 않는데 땀을 많이 흘리는 두중분을 위해서 한 장 준형분을 위해서 한 장 멤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한 장 한 장 적고 있죠 알겠습니다 Q. 두 중둔을 위해 한 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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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빅달이랑 차원이 다른데? 야 주영이 깼어 재밌다 놀아주니까 출발하겠습니다 오 너를 잊는다는 건 나 역시 지워진다는 거 마마 나의 저 하늘을 검게 물들인 저 이별을 걸어서 지워줘 더 이상 내가 다가갈 수 없게 너를 바라볼 수 없게 옆에 머물러 싶어니까 잠시만 잠시만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. 드디어 오늘 저희 정규 2집 타이틀곡 최고의 뮤직비디오 촬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. 여러분들 기다리신 건 후회하지 않으신 만큼 어떤 무대 많이 준비해갈 테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쏘 비스 감사합니다. 쉐도우 쉐도우 4명의 뮤직비디오 쉐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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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쉐도우 쉐도우 없어졌지 백인다 데이과 창한달 Like you were 내 마지막 you my last 언제까지나 you my last 니가 볼 길이 가도 난 뛰어들든 자 이별을 어서 지워줘 더 이상 내가 다가갈 수 있는 이렇게 개미들은 열심히 일을 한답니다 뭐야 먹는 거야? 먹어도 되고 먹을 수 있으면 먹어도 돼 비스트 안녕하세요 비스트입니다 저희 비스트가 드디어 자켓 사진을 마무리했습니다 정규 2집! 자켓 촬영인데 저는 가디건 가디건 촬영이네요 여러분들 참 저희가 지금 야외 촬영을 하고 있어서 모두들 지금 눈이 잘 못 떠요 실눈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여러분들 더위 조심하시고 냉방병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SOBS 감사합니다 안녕 냉방병 조심하세요 이게 뭐예요? 여러분들이 기력엔 홍삼이라면서 홍삼을 선물해주셨어요 못 보시면 못했어요 얼마 전에 중복이었잖아요 달을 못 먹었어요 달을 못 먹었어요 그때 친구들이 닭발이랑 삼계탕을 넣어주셨는데 닭발에 미쳐서 삼계탕을 못 먹었어요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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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조각인 줄 조각이야 저는 홍삼을 먹고 오 성수이잖아 고맙습니다 손 찍어 이제 손 바보 같아 네 레이니 클라우드 놀라 땅 스테이는 나이 너 떠나버린 그때부터 어쩌면 네 존재 자체가 없어졌지 백 인 더 데이 화창한 날씨 화려한 불빛 항상 네 곁에 있었지 내가 있었지 내가 어 쇼미드어머니 시즌3 네 신혜랩퍼로 왜 저기 한 10탄이 나와 그래 어 쇼미드어머니 시즌10 때 제가 신혜랩퍼로 오디션 보겠습니다